분석 작업의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. 통합 시트에서 표 1과 표 2, 중간고사, 기말고사 성적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명별 국어, 영어, 수학 총점의 평균을 2학년 성적표에다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. 데이터 통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성명, 이름을 포함하고요. 감옥을 포함할 수 있도록 A3부터 L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.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. 참조의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B3부터 F10을 선택하고 추가, 두 번째 B13부터 F20을 선택하고 추가,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의 감옥을 가져올 거고요. 왼쪽 열의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데이터 통합 문제 제시된 문구를 잘 보시고 함수와 범위, 첫 행 왼쪽 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,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분석 작업의 통합 문제 살펴보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